. 포스윙 바이댓슨. 라켓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빼줘야지.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앞에서 들고 있다가 이렇게 억수 쳐야 되는데 여기서 뺐다가 여기서 이렇게 치잖아 뺐다가 그렇지 뺐다가 뺐다가 근데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이미 늦었잖아 앞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있단 말이야 이미 여가 있어요 여기가 주다가 이리 주라고 주다가 이리 주라고 푸시하라고 여기가 오다가 이리 오잖아 이렇게 쳐야지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낙힌 면이 완전히 빠져나가야지 손목이 원하면 방해하고 정확히 면이 정확히 빠져야지 그렇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정확히 그러지 라켓이 항상 뒤로 빠지는 백싱이 좀 전제를 해야지 불구하지 여기서 이 상태는 안 나오잖아 볼을 따라 끌어 당겨야지 볼을 여기서 오다가 낙힌이 돌린 상태에 들어가야지 이게 빠져야지 그래야지 이 각이 나오는 거지 이게 뒤로 빠져서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지 어? 여기서 뒤로 빠져서 여기서 이렇게 쳐야 되잖아 어? 여기서 뒤로 빠져서 여기서 이렇게 쳐야 되잖아 그지? 그지? 여기서 낙힌이 이렇게 빠져야지 여기서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뒤로 빼야지 이렇게 그냥 뒤에 백싱이 조금 있어야지 그래야지 힘을 쓸 거 아니야 대부분이 보면은 이 상태에 일어친다고 생각해 뒤에 백싱은 백싱을 항상 전제로 해야 돼 치다가 백싱을 전제하고 때려야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백싱이 없으면 백싱 없이 나간다? 어떻게 백싱 없이 나간다 어떻게 백싱 없이 나간다? 앞에서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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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서 뒤로 빼서 여기 이 힘을 써야 되는데 이 힘에서 쓰려고 하니 나오나? 안 나오지? 백싱 뒤로 빼 봐 살짝 뒤로 빼 그지? 빼 빼 그지? 그니까 모든 힘이 백싱이 있어야 되잖아 백싱이 짧으면 좋지만은 기본적인 백싱을 만들어 내야 돼 그지? 자 오른쪽에 줘봐 오른쪽 오른쪽으로 한 번 치고 오른쪽 한 번 치고 오른쪽 한 번 치고 오른쪽 그지? 발 이 상태에서 치려고 하면 저기 가겠냐? 안 봐요 이게 틀어져야지 그럼 틀어진 상태에서 아니 발 그대로 써도 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게 빠져야지 이게 아 이게? 이게 뒤로 이렇게 빠져야지 그 다음에 쳐야지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이 상태에 놓고 이렇게 아무리 각도가 좋아도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어 이쪽 주고 여기 저거 이게 여기가 붙어있잖아 여기가 붙어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걸 뒤로 빼야 된다고 이거 이걸 뒤로 빼야 된다고 그러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지 여기서 이렇게 해 놓고 붙이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빠져야지 그지? 여기 뒤에 신경도에도 이렇게 나갔잖아 여기서 여기 안 붙였잖아 그지? 준비해 준비해 준비요? 볼 줬어 여기서 걸 보고 여기서 나가면서 쳐야 되는데 안 맞은 데서 여기서 이렇게 이걸 치고 있어 하나 둘 그러면 여까지 나갈 필요는 없잖아 여기잖아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가야지 그럼 나가면 접었다가 펴지면서 쭉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미 펴져 있어 여기서 어떻게 칠 건데 각이 안 나오는데 이미 펴져 있는 상태에서 힘을 어떻게 받아 접은 상태에서 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역사 치기는 어려워 이 백싱은 다 있어야 돼 일반적으로 백싱이 존재하는데 이 백싱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백싱 만들려면 뒤로 빼야 그러면 차라리 기다려 차분하게 힘 빼고 힘 빼 힘 빼라고 힘 빼라고 힘 빼라고 힘 빼 어 힘 빼 그래 힘 빼 네 네 힘 빼라고 힘 빼라고 힘 빼라고 나가는 속도야 네 힘 빼 그걸 친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 뽀로 오는 속도가 있어 그걸 힘으로 가해버리면 다 안 나가 힘이 빠진 상태에 그대로 가야 돼 떠봐 힘 좋지 네 더 힘 빼 네 네 네 네 네 그렇지 해놓고 처음부터 꽉 주고 이거 치려고 하는데 이게 되냐 이게 이게 되냐 이게 이게 되냐 어 모든 동작에서 모든 동작 자체가 힘을 다 뺀 상태이란 말이야 준비를 한 상태가 준비 한 게 뭐야 움직인 것이 운동을 계속 시키고 있다는 소리잖아 정지가 아니잖아 자 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 그럼 연결이야 연결 그치 근데 이건 정지 상태잖아 정지 상태에서 밀라고 하면 힘들어 안 힘들어 운동 상태에서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편하게 또 편하게 힘 빼 가 네 가 그냥 편하게 네 가 가 네 אות가 힘 빼 가 저기 го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